저희 팀 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스트 흐름치게 알링팀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저희가 긴 시간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약간의 실수만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누적도 흐름하게 보지 못할 비스트 공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긴 connotation 빛하우! 비스트! 우리 쪽이! 우리! 비스트! 하하하하 WHO GOT THE POWER? BES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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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are strong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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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